전세계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몰카를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이틀만에 전격적인 불참 선언이라니요 이거는 원래 기존대로 유럽 슈퍼리그가 추진되고 실제로 실행됐다고 한다면 유럽 축구의 판은 물론 전세계 축구의 질서까지도 뒤엎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이었잖아요 지난 이틀동안 이거에 대한 논쟁 이거에 대한 관심 이거에 대해서 감논을 봐 계속 전개됐는데 이틀만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6개 팀이나 몽땅 싹 빠져나가겠다 우리는 유럽 슈퍼리그 하지 않을게요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틀만에 손바닥뜻이 뒤엎었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끝나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슈퍼리그가 잠정 중단되거나 슈퍼리그가 좌초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후폭풍 있을걸? 이거 어떻게 수습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서 유럽 슈퍼리그 프리미어리그 6개 팀들의 전격적인 탈퇴 선언에 이은 후폭풍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후폭풍 시장이 바로 반응하네요 역시 시장은 민감합니다 주식시장 주가가 바로 반응을 했는데 맨유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맨유 주가가 유럽 슈퍼리그에 맨유가 참가하겠다라고 이틀 전에 발표했을 때 주가가 딱 급등을 해가지고 17달러 후반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맨유가 이틀 만에 유럽 슈퍼리그 참가 안 할게요 중단 정격적으로 탈퇴 선언 이런걸 하니까 바로 그냥 주가가 훅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부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우드워드까지 사인 발표가 동시에 나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우드워드는 슈퍼리그의 정격적인 중단 선언 불참 선언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시장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런거죠 어? 이거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는데? 원래 슈퍼리그를 그대로 간다라고 했다면 보세요 어... 이 시장에서는 기대수익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와 슈퍼리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돈다고? 참가하는데 그래서 이만큼의 돈을 번다고? 오케이 이러니까 주가가 17달러 후반까지 확 올라갔던거죠 이런 기대수익이 있었는데 그거 정격적으로 참매 안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빠지죠 그런데다가 최고 경영자가 아 이제 떼되면 저 이제 물러날게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도 또 올라가는 거죠 기대수익은 빠지고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은 올라가요 이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반응을 해서 주가가 16달러 초반까지 급락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6%포인트가 급락을 한 거라고 하니까 적지가 않습니다 예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근데 이거는 맨유가 지금 증시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보이는 수치가 나오는 건데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팬들의 시선이나 뭐 가치나 이런 거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 이렇게 하는게 맞지 그렇지만 사실 내심 시장에서는 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심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 불참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시장만 놓고 보면 자본의 논리로서는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흑복품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두번째는 프리미어리그 6개 팀들이 탈퇴 선언을 하긴 했지만 유럽 슈퍼리그 참가를 추진했던 구단주 회장 그리고 포함한 보드진에 대한 비판 또 이 비판을 넘어서 퇴진 운동까지도 전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죠 팬들이나 주위에 있는 관계자들은 오케이 일단 슈퍼리그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건 환영 그런데 이번엔 용납이 안 돼 이거로 끝나지 못하겠어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그 몇 명 사람들만 모여서 결정을 했다고? 뭐? 구단이 있어야 팬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진 거 아니에요 말이 돼? 영고지주의라고 하는 로컬 팬들을 이렇게 무시해? 이런 질서를 누가 깨라는 권한을 줬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막 격앙된 있는 이 정서적인 어떤 이 과잉? 정서적인 막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걸 그대로 일단 불참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냥 오케이 없던 일로 이제 됐어 하면 언젠가는 다시 유럽 슈퍼리그를 이와 같은 비슷한 대회를 만들겠다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불씨를 남겨놓는 셈이 될 수 있다 불씨마저도 꺼야 된다 그러니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팀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퇴준 운동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이미 캐럭 같은 경우는 존 더블리 헨리 그러니까 팬웨이 스포츠그룹이 계속 리버풀을 이끌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게 비슷한 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했던 위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은 책임지고 옷을 벗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대중이었던 정서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누그러뜨리고 좀 이러기 위해서 아스날 같은 경우는 불참 선언문 이런 거 하면서 사과한다 이렇게도 하고 토트넘은 유감이다 맨유는 귀 기울이겠다 첼시는 축구 커뮤니티에 반하는 일이었다 리버풀은 많은 항의를 받았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 수습 작업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해서 그 딱 성난 여론이 꺼질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는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후폭풍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 슈퍼리그는 타격을 크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6개 팀 일단 나간다고 선언이 이미 된 거고요 이탈리아의 인텔 같은 경우도 좀 부정적인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요 아 이거 우리도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아틀리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 슈퍼리그에 우리는 뭐 그다지 들어보니까 이게 이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 유럽 슈퍼리그에 먼저 빠져나갈래 아니면 나 별른데 이런 데 보면 약간 뒷배가 비 미국 자본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뭐 메인시티 같은 경우도 중동 첼시도 러시아 아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완다 중국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미국 자본이 이걸 주도한다고? 우린 그렇게 돈이 크게 아쉽지 않은데 돈 우리 많은데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는 아니면 실제로 어떤 돈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급하지 않아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프리미어리그 6개 팀 빠지고 인테르도 좀 부정적이고 아티코 마드리드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건 레알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유벤투스하고 에이시멜란 4팀 정도인데 약간 좀 고립되는 모양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일단 레알마드리드의 회장이자 유럽 슈퍼리그의 회장인 페레즈 회장이 우에파하고 약간 절춘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하려고 했던 유럽 슈퍼리그의 안과 우에파가 발표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개편안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협상을 해서 여기서 따내는 방식으로 아마 절춘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뒤쪽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절춘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추진할 거라는 건데 하나는 야 우에파 니네 오케이 우리가 슈퍼리그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좀 안 할 건데 그러니까 페레즈 입장에서는 네이션스 리그라는 국가대표 일정 조정 좀 해 우리 죽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읍죽 우리가 선수 영입하고 다 하는데 무슨 A매치 열어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어? 세 경기를 해? 선수 다 다치고 체력 다 소모되어서 A매치 끝나고 나면 피파바이러스로 경기 치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이게 한두 번이야? 부상당하면 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거의 다 지는 거야 그거 조금밖에 안 주고 돈도 뭐 이런 거죠 이거 조정해 우리가 못 봐주겠어 네이션스 리그 왜 만든 거야 그거 무슨 국가대표 경기를 리그로 펼치고 난리야 이거 조정해 이렇게 하는 두 번째는 어 챔스 개편안을 통해서 이번에 개편안 보면 경기 수가 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익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 그 늘어난 수익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 빅클럽들에게 줘 이번에 어 슈퍼리그 참가하려고 했던 이런 팀들 우리 안 할 테니까 우리 쪽으로 좀 더 돈을 더 많이 우리가 돈 더 많이 쓰잖아 선수도 영입 많이 하고 어? 우리 경영하려면 허리 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도 못 버는데 돈 더 많이 줘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새로운 모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판을 슈퍼리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빠져나갈 팀들 오케이 빠져나가 대신에 우리는 슈퍼리그로 하가는 배를 먼저 띄우겠어 그러면 지금 남겠다라고 하는 팀들과 미국 MLS의 일부 팀들 그 다음에 남미가 있죠 남미 남미의 일부 팀들을 해서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게 유럽 슈퍼리그인데 유럽을 빼고 그냥 슈퍼리그 완전한 지구전적 슈퍼리그를 만들어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할게 이렇게 세례를 하고 나머지 나중에 이번에 안 한다고 한 팀들 중간에 우리가 껴줄게 배를 먼저 출상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배에 이런 팀들을 타게 하는 이런 식의 아예 새로운 슈퍼리그를 띄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게 지리적으로 왔다 갔다 대요 경기순환 이런걸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날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조금 현실성은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 후폭풍은 우에파 이긴거 아니야 착각하지마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에파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여전히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에파는 이번에 슈퍼리그가 약간 자초 느낌 중단선언 이런게 좀 되면서 우리가 이긴거야 그 세펠린 회장이 우에파에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뭐 다시 유럽으로 유럽 축구계로 돌아온걸 환영한다 이건 우리의 역전승리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구요 사람들이 승리라고? 이게 니네가 잘해서 사람들이 뭐 우에파에 손을 들어준 줄 알아? 착각하지마 니네들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집단이야 지금 세상의 흐름을 니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니네 돈보리만 혈안된거 아니야 왜 클럽들에게 이렇게 손해를 자꾸 입혀면서까지 클럽들을 어렵게 하는거야 니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 니네들이 결코 잘하거나 니네들이 예뻐서 이번에 니네들 손을 들어준게 아니야 우에파가 이긴게 아니라 착각하지마 이런 얘기들 비판이 쏟아진다는거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 놈의 돈을 벌려고 국가대표 경기 이렇게 많이 가죠 그거 조정해 유럽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연고지 로컬을 중심이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이 그렇게 강하게 결합되지 않는데 억지로 끌고 가는거 아니냐는거에요 우에파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럽의 정서를 알면서도 원래 유럽이 축구가 발전한게 그 연고지 가문 중심으로 피렌치 가문이냐 무슨 뭐 랭커셔주 가문이냐 이렇게 가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축구가 성장된거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맞는거 아니야 그거 조정해 이런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점점 더 유럽 축구계가 더이상 돈이 나올 구멍들이 좀 늘어나지 않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실제적으로 파산위기가 있고 슈퍼리그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산위기는 계속 이어지는건데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에 대한 우에파이 니네들의 구상이 있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거에 대한 요구 이거에 대한 항의 이거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갈거라는거구요 또 하나는 무채로 디테일하게 가보면 너희들 진짜 젊은 팬들 전세계적으로 잡을 수 있어? 요즘 젊은 팬들이 2시간짜리 혹은 이렇게 지루하게 전개되는 축구 안 보려고 그래 그냥 하이라이트로 한 10분정도 보고 아니면 TV로 이렇게 2시간 동안 지켜보는게 아니라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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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이런 이런 트렌드 너네 알아? 게임을 훨씬 더 좋아하고 실제 스포츠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이런거 다 읽을 수 있어? 이런거 해결할 수 있어? 젊은 팬들 어떻게 잡을건데 슈퍼리그가 사실 그 로컬 팬들을 빼놓고 전세계 팬들에게 굉장히 환호를 받은건 뭐냐면 우와 재밌겠다 저정도 클럽들이 맨날 경기하면 난 진짜 저 진짜 재밌는 일단 있겠다 이런건데 슈퍼리그가 일단 자추되면 그 이런 전세계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 어? 그럼 약간 옛날로 돌아가는건 약간 재미가 없을수도 있겠네?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무산된건 슈퍼리가 무산된건 오케이 너무나 큰 질서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했었던 그것 때문에 무산된건데 그렇다고 해서 과제가 없어지는건 아니다 숙제가 심각한 문제가 실제로 있는건데 그걸 해결해 라고 하는 우회파를 향한 비판도 고조될 것이고 시간이 좀 뒤로 미뤄진 것이지 우회파를 향한 개혁 요구 혁명적인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끝으로 이제 다섯번째는 실제로 이게 무산되면서 잠정중단선언되면서 법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로 계속 비화될 수 있다 이대로 끝나는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슈퍼리그 출범과 관련해서 뭐 각국정부라던지 아니면 우회파나 피파가 맞겠다 뭐 여러가지 조처들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슈퍼리그 측에서 스페인 법원에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랬어요 판결을 내달라 진짜 이게 문제냐 법적으로 이게 진짜 저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는거냐 슈퍼리그 측에서 한거죠 그랬더니 스페인 법원이 판결하기를 우회파나 피파가 슈퍼리그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권리나 권한이나 이런게 없어 하겠다는걸 왜 니네가 왜 막아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프리미어리그 6개 팀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이거 약간 딜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뭐 약간 돈적으로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와해시켰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슈퍼리그 측에서 니네 이거 우리 슈퍼리그 못하게 하려고 무슨 작업한거 아니야 우린 법정 소송으로 끌고 가겠어 이거 법적인 다툼으로 끌고 와서 책임 묻겠어 이렇게 폭폭풍이나 비화될 수 있다는거구요 또 하나 금전적인 문제라고 하는건 뭐냐면 슈퍼리그를 하기로 했잖아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명이 어떠한 뭐 합의서 계약서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거에요 근데 이거를 이틀만에 우리 안에 깨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고 많은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플랫폼이 중개권사로 들어오네 뭐 저기 JP모건이 어떻게 뭐 투자은행이 어떻게 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깨고 나갔기 때문에 이거 우리 손해받거든 지금 중간에 하기로 했다가 탈퇴한 팀들 와 돈 내 이렇게 문제로 가면 또 복잡해질 수 있다는거죠 자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 6개 팀이 정적적으로 이틀만에 전세계 축구팬들을 상대로 해서 몰카를 대대적 몰카를 찍으면서 이틀만에 팔을 바꿔버렸는데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불명한 어떤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아 근데 뭘 이렇게 금방 바꿔버리고 막 뭘 한대요 이렇게 큰일을 아 힘드네요 이틀동안 정말 예 좀 꾸준하게 정리해서 갑시다 이제 좀 그만 바꾸죠 이제 좀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아 몰카 좀 지겹다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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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